까봉아 언니랑 밸런스 게임에서 까봉이랑 언니랑 똑같은 거 고르면 언니가 까봉이 간식 줄게 첫 번째, 카레맛 똥맛 카레 골라 똥맛 카레? 까봉이 똥맛 카레가 좋아? 언니는 카레맛 똥이 좋아 그럼 다음, 토마토마토? 아! 까봉아, 토마토마토? 아니면 토마토마토? 아! 까봉아, 토마토마토? 토마토마토? 콜라 토마토마토? 헐! 언니도 토마토마토인데 까봉이 언니랑 통했으니까 간식 줄게 짠! 까봉아, 마지막 밸런스 게임인데 만 원 또는 오만 원 까봉아, 고민돼? 오만 원? 까봉이 오만 원이 좋아? 언니도 오만 원이 좋은데 언니가 간식도 줄게 짠! 오케이! 오케이!